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한국당 소속인 유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의와 국가의 미래보다는 세상을 편가르면서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힘들게 싸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침몰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이어 한마디로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저부터 나서겠다, 주저하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, 마다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유 전 시장이 작년 지방선거 패배 후 페이스북에서 정치연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그는 9월 말 인천에서 강연회를 계획하는 등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정치활동을 본격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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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